쏭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는 생식기를 제외한다면 선별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쉽게 선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기 이외에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호르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남자의 특징을 나타나게 하고 여성 호르몬이 여자의 특징을 나타나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성징은 남녀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생식기 차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차이를 1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제 내에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의 2차 성징이 발현되게 되고 여성의 2차 성징이 발현되게 되면서 신체적인 특징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2차 성징의 변화로 인해 이와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르몬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경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신호로 받아들여 중추에서 판단하고 명령하여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신경계는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변화해야 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호르몬을 살펴보도록 할텐데 따라하는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간뇌에서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간뇌의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면서 체온이 더 높아지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볼 때 호르몬은 외부의 환경이나 몸속 상태가 변하더라도 몸의 체온, 혈당량, 수분량 등의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려고 도와줍니다. 결국 호르몬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항상성은 저번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결국 호르몬이 제대로 유지된다면은 체온 유지나 혈당량 유지 등의 항상성이 제대로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렇게 문제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신경계와 다르게 우리 몸에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내분비계가 있습니다. 이런 내분비계에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다양한 내분비샘이 존재합니다. 내아수체, 부신, 정소, 갑상샘, 부각삼샘이자 난소가 우리 몸을 이루는 대표적인 내분비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몸의 기능, 즉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통틀어서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 호르몬도 있고요. 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배워야 되는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르몬은 이렇게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면은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한 다음에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 또는 기관에 이제 딱 머무르게 되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곳을 보고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나 기관을 보고 우리는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호르몬의 작용 과정을 살펴보면은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생성되고 혈액으로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온몸을 순환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특정한 세포나 기관을 작용하여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갑상샘이라는 곳에서는 티록신이라는 게 분비되는데 세포 호흡을 촉진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해 주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각각의 내분비샘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학교에서는 보통 뇌하수체, 부신, 정소, 갑상샘, 이자 난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각삼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배울 예정입니다. 이때 각 내분비샘에서 이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부신에서는 아드렐라닌이 분비됩니다.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갑상생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이 분비되고 난소는 에스트로젠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표적세폼이 기관에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분비샘이 있다면 외분비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으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비관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분비샘은요 분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몸 밖이나 소화관으로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분비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물질이 분비가 되는지 혈액으로 분비되는지 여부를 따지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분비샘에서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분비샘은요 침샘, 눈불샘, 소화샘, 땀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하게 됩니다.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게 되는 것이고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홈을 보게 되면 홈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런데 표적세포와 표적기관에도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야지만 표적세포와 표적기관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홈이 같지 않고 다르다 그러면 표적세포에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우 적용량으로도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비량이 많으면 과다증에 걸리게 되고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에 걸리게 됩니다. 자 생장 호르몬에 관련된 얘기를 보여주도록 할 텐데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키가 너무 크고 덩치도 너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생장이 많이 못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인증 또는 외소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효과는 신경에 비해 느리게 나타납니다. 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될 때에는 전기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반응이 일어나지만 호르몬에 의한 자극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작용 범위가 매우 넓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신경으로 전달된 신호는 내아척수에서 명령이 내려지면서 특정 근육에서만 반응이 일어나지만 호르몬은 혈액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의 표적세폼이 기관에 반응하기 때문에 작용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경은 누련을 통해서 전기신호의 형태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호르몬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분비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신경은 뉴런이 닿아있는 기관에만 작용하여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면 호르몬은 신경을 통한 조절 작용보다 느리지만 작용 범위가 넓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경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치타라고 본다면 호르몬에서 일어나는 반응속도를 남은울무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보고 문제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문제를 풀어 보셨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 신호의 전달 매체라고 했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렇죠.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이동하죠. 전기신호로 이동되는 겁니다. 신호의 전달 속도는 혈액을 타고 액체를 타고 이동하니까 느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신경계는 전기신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작용검이 어떻다고 했었죠? 그렇죠. 넓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 효과 지속성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일시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채워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이동 경로는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 다음 어디를 통해 온몸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하여 특정세포에 작용하는 거죠. 이 특정세포를 또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표적세포라고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신경에 의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죠.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전달되는 거고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